그 다음에 교본 전류라는 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 가끔씩 교본 전류라는 게 나오거든요 교본 교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본 수시로 바꿔버린다는 뜻이거든요 해석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듯이 교류라는 것이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류의 크기가 변하면서 극성도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거든요 자 그러면 교본 전류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이 부분 플러스 전기가 인가됐을 때 그럼 플러스 전기니까 위에가 플러스고 밑에가 기준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전기는 어디서 흘러요 전기란 것은 전류란 것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플러스 거기니까 전류는 처음에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이게 시계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반주기 지난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얘가 마이너스 극성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성에서 극성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번째 주기에서는 밑에가 플러스고 위에가 마이너스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전류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른다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? 이때 전류방향은 밑에 플러스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버리거든요 즉 귤한 것은 첫 번째 이 반주기 이때하고 두 번째 여기 반주기 두 번째 구간하고는 전류 극성이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처음에 반주기 동안에는 시계방향 쪽으로 또 두 번째 구간 가서는 밑에가 플러스니까 반시계방향으로 바뀌면서 흐르거든요 즉 이렇게 귤이란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렀다가 또 밑에가 플러스 되면서 반대로 흘렀다가 그러니까 시계방향으로 흘렀다가 반시계방향으로 흘렀다가 전류는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집에 쓰는 귤이 바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렀가 한 번은 이렇게 흘렀다가 한 번은 이렇게 흘렀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지 건전지는 우리가 플러스 극성 밑에가 마이너스 극성이면 그걸 갖다가 극성을 잘 확인하면서 우리가 리모콘 같은 데에 끼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류는 극성을 확인해야 돼 근데 교류는 우리가 콘센트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꽂을 때 플러스가 어느 쪽인지 마이너스 어느 쪽인지 표시도 안 돼 있지만 그거 구분해서 확인하면서 꽂진 않잖아요 막 그냥 콘센트가 플러스 꽂아버리잖아 왜요?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바뀌기 때문에 마음대로 꽂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런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